비하인드 넷 194회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NHL 플레이오프 1라운드 중간 리뷰 해보겠습니다 8개 중에서 몇 개의 시리즈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리뷰를 해보면서 남은 시리즈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참 플레이오프의 의외성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플레이오프는 정기리그와는 다르다 플레이오프는 어떻게 될지 모르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시리즈가 바로 이 시리즈인 것 같아서 이 두 팀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체 1위로 올라온 템퍼베이 라이트닝 그리고 와일드카드 2위로 막차를 탄 콜럼버스 블루재키츠의 시리즈인데 이 두 팀이 올 시즌 정기리그에서 8대2, 4대0, 5대1 템퍼베이가 3번 다 그야말로 완승을 했었고 전력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다들 템퍼베이가 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만 이게 웬일입니까 1, 2, 3차전 콜럼버스가 내리 세 판을 달렸습니다 1차전의 대역전 그게 2차전, 3차전까지 영향이 갔을까요?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코칭 스태프 역시나 토트렐라 감독인 뭐랄까 이런 4기를 북돋아주거나 아니면 전의를 이렇게 북돋아주는 이런 스피치에 참 능한 감독이구나 그러니까 선수들이 동기부여 같은 부분도 참 잘 되어 있구나라는 부분이 느낌이 들었어요 1경기 사실 1피리어드까지만 해도 3대0 3대0이었고 그리고 경기를 보셨다면 느끼셨겠지만 상대가 최강팀이다라는 중압감이 작용이 좀 들어 있는 콜럼버스의 경기력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피리어드 이후에 압박을 통한 경기 능력이 완벽하게 살았다면서 대역전승을 거뒀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중압감이 완벽하게 사라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해도 되잖아 야 이거 해보니까 별거 아닌데 이길만한데 딱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대로 이게 2, 3차전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금의 현재의 좋은 기복을 유지해 나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콜럼버스 파워플레이가 이번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매경기 이제 골을 지금 만들어내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변수로 이제 아주 쏠쏠한 작용을 해내고 있고요 콜럼버스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파워플레이 1라인과 2라인이 상당히 화력이 괜찮다는 겁니다 둘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워싱턴이라든지 피츠버그라든지 이런 팀을 보시면은 참 1라인 파워플레이 1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참 높은 팀입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두 라인이 다 좀 균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파워플레이 2라인 모두 지금 3경기에서 득점을 해내고 있죠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듀쉐인 선수가 참 적응을 못하니 오타와에서도 처음에 와서 참 못하더니 이러더니 결국은 포스티즌에서 완벽한 변수로 등극을 하면서 데드라인 때 오타와에서 영입한 매튜 쉐인이 그렇죠 지금 3경기 2골 3도움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레이드 효과를 보고 있는 거네요 이제 네 완벽하게 보고 있고 아 케켈레이는 단장이 결국 머리가 좋았다 우리가 몰랐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요약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템퍼베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압도적인 정규리그 1위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오프에서 내리 4판을 쥐게 생겼는데 어디서 좀 반전의 계기를 찾아야 될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물론 4연승이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템퍼베이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시리즈에서 본인들의 경기력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라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은 또 흐름을 확실하게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또 내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시즌 내내 사실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던 게 결과적으로는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템퍼베이가 3대0 이상으로 이기고 있다가 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올 시즌에 근데 1차전에서 쬐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지도 못한 게 이제 계속 펼쳐지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템퍼베이 선수들의 일부 선수들의 몸상 되는 100%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빅토르 헤드망 선수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선수고 이 선수가 꽤 오래 장기 결장을 했는데 제 생각에 100%가 아닌 상황에서 복귀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포스트 시즌 끝나면은 뭔가 부상 소식을 드릴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템파 같은 경우엔 수비진에 정말 부상 선수가 많습니다 뭐 스트롬한 선수도 그렇고 지라디 선수도 부상해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비진의 핵심 선수들이 굉장히 어린 선수들이 많았어요 세르가초프, 체르나크, 얀 루타 선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경험이 좀 부족한 선수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빈틈이 나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쿠체로프 선수까지 한 경기 출장 정지 굉장히 중요한 3경기가 됐었는데 근데 이 경기도 한 점 차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점 차이 경기였기 사실상 한 점 차이 경기였기 때문에 쿠체로프 선수가 있어서 뭐 득점을 한두 골 기여를 했으면 또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 못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앞순환이 좀 겹치고 있는 템파 베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면서도 좀 더 재미있는 플레이오프 시리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시리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템파 베이가 또 1위 팀으로서의 저력을 발휘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시리즈 이야기 나눠보죠 메트로폴리탄 2위 3위 팀의 대결인데요 뉴욕 아일랜더스와 피치버그 펭귄스의 대결 여기도 지금 1,2,3차전을 뉴욕 아일랜더스가 내리 이기면서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1차전의 연장에서 아일랜더스가 승리했던 게 지금 2차전, 3차전으로 이어졌어요 여기도 지금 피치버그도 1.9%를 뚫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아일랜더스 피치버그 시리즈 감상평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양상이 나올지는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놀라웠고요 트로츠 감독이 정말 체킹라인 운영을 잘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3경기 모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일랜더스 3,4라인을 피치버그 1,2라인 크로즈비 마이킹라인에 매치를 하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잘 먹힐 때는 진짜 좋은 전수력하고 당연히 기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감한 기용이에요 왜냐하면 체킹라인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득점력이라든지 기량이 좀 부족합니다 1,2라인 선수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힘 대 힘의 대결을 추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3,4라인을 매치시켰다는 거는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계산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다는 게 더 놀라운 점입니다 두 라인이 3,4라인이 피치버그 득점라인을 완벽하게 봉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경기력이 참 좋다 라는 수비력이 좋다 그리고 트로츠 감독이 워싱턴에서 보여줬던 그런 수비 시스템이 오히려 더 아일랜더스에서 잘 녹아든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도 들었던 경기가 많았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베리 트로츠 감독이 워싱턴 시절에 피치버그를 어떻게 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했고 성과도 있었고 해답을 찾았잖아요 그거를 지금 아일랜더스에 와서 그대로 또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어요 네 딱 그 느낌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더 눈에 띈 점은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한 발씩 앞서가는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피치버그를 상대로 1, 2, 3차전 가면 갈수록 경기력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완벽하게 더 적응을 해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 2라인을 완벽하게 봉쇄드리는 굉장히 큰 예는 뭐냐면요 크로즈비 선수가 지금 데뷔한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13년 됐네요 그런데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크로즈비 선수의 역사상 첫 3경기에서 포인트를 못 올린 경험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1포인트도 올리지 못했어요 크로즈비 선수가 막히고 있다는 게 피치버그로서는 또 결정적인 패인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올해는 마이킨 선수가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즈비 선수의 역할이 더 중요했는데 완벽하게 틀어막히면서 팀의 물꼬를 터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건 크로즈비 선수가 못했다기보다는 알렌더스가 너무 잘하고 있다는 부분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한 눈에 띄는 부분은 리드를 거의 허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피치버그한테 이런 부분이 참 눈에 띄고 지금 기록으로 봤을 때 피치버그가 리드한 시간이 3분 조금 넘어요 그렇죠 전체 지금 3차전까지 경기 지금 180분에 있는데 3분밖에 리드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렌더스가 그 정도로 주도권을 계속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잡고 있고요 혹시 행여 이제 한 골을 실점을 해가지고 리드를 줘도 정말 단시간에 따라 붙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3차전에서 나온 모습도 있었고요 주도권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주도권을 안 주면 알렌더스한테 정말 위례할 수밖에 없는 게 알렌더스는 리그에서 최소 실점을 자랑한 팀입니다 지킥에 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드를 잡았을 때 라인을 뒤로 쭉 물리면서 피치버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속도전 트랜지션 게임 그러니까 공수 전환 게임을 아예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경기가 늪의 양상으로 피치버그에서는 빠져들고 있고 그거를 극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아일랜더스가 지금 3연승 콜럼버스 블루제키츠와 함께 아주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피치버그가 또 반전을 이뤄낼지 지켜볼 일이고요 동부에서 지금 애틀랜틱 2, 3위 보스턴 브로윈스와 토론토 메이플립스의 대결 지금 결과는 3차전이 오늘 끝났어요 토론토가 또 3차전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2승 1패 토론토가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토론토가 잘 풀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한 발씩 앞서 나가고 있네요 1차전 3차전을 잡았고 그리고 캐드리 선수가 지금 체킹 두 번째 경기 체킹으로 인해서 1라운드 출장 정지가 확정이 된 상황에서 3차전을 이겼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한 골차 승리 근데 두 팀의 그렇게 기량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건데 1경기 4대1 그리고 2경기는 4대1로 보스턴이 이겼고 근데 오늘 경기는 3대2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다음 경기 뭔가 이 시리즈가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풍기고 있어요 어 이 7경기 냄새가 또 조금씩 나는 게 참 제3자 입장에서는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1위 워싱턴 캐피털스와 와일드카드 1위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의 대결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1, 2차전 워싱턴이 홈에서 이겼거든요 근데 계속 1, 2차전 끌려가기만 했던 캐롤라이나가 3차전 오늘 5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만든 것 같아요 워싱턴 캐플라이나 시리즈는 홈팀이 모두 첫 분위기를 쭉 잡고 가는 거를 원정팀이 극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열린 첫 두 경기는 워싱턴이 쭉 리드를 잡은 다음에 캐롤라이나가 어떻게 조금 따라가지만 심히 붙인 모습 그런데 3차전 경기는 좀 양상이 많이 달랐습니다 이게 지금 캐롤라이나가 올 시즌에 워싱턴한테 6번을 내리지다가 처음 이겼어요 근데 오늘은 진짜 완승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경기력이 좋았거든요 슈팅 부분에서도 완벽하게 워싱턴을 차단을 해내면서 리드를 쭉쭉 벌려나왔고 어떻게 보면 캐롤라이나가 최근에 보여줬던 경기력에서 제일 좋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참 좋은 경기력이기 때문에 혹시 캐롤라이나가 두 번째 경기 홈에서 4차전도 똑같은 양상으로 잡게 된다면 혼전으로 갈 양상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가 더해진 것 같은 시리즈인데요 결과를 주목해보겠습니다 다음 서부쪽 시리즈 살펴보겠습니다 코시픽 1위, 캘거리 플레임스 대 와일드카드 2위로 올라온 콜라라도 에블렌치의 시리즈인데요 여기도 처음에는 캘거리에 또 많은 우세를 점치는 여론이 많았는데 콜라라도가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차전 캘거리가 4대0으로 가볍게 워렙장게 이겼는데 2차전에 콜라라도가 연장 승부 끝에 3대2 승리를 거뒀고요 이 승리가 콜라라도가 캘거리 원정에서 5년 4개월 만에 이룬 또 의미 있는 승리였어요 2차전에 반전의 길을 마련하더니 지금 오늘 3차전이 진행됐죠? 5대1로 지금 앞서고 있는데 3피리오드가 곧 시작을 했는데 사실 역전 당할 것 같은 느낌은 좀 덜합니다 5대1 그럼 오늘도 콜라라도의 승리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고요 콜라라도가 의외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예 의외로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1차전을 봤을 때는 앞에 짚어드렸던 2라인에서의 차이 그리고 1라인이 아닌 득점 깊이에서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1차전은 그 양상으로 흘러가왔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변은 없겠구나 했는데 2차전부터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에 제가 생각한 MVP는 필립 그루바워 선수였고요 그루바워 선수가 참 작년 포스트 시즌에서는 워싱턴에서 첫 두 경기에서 무너지면서 강판되고 올트비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왔지만 그루바워 선수가 이렇게 잘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완벽하게 정말 뭐 물론 뭐 두 번째는 실점도 꽤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선방쇼를 하면서 경기 흐름을 켈걸 쪽으로 넘어가는 걸 완전하게 방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승리의 원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콜라라도 입장에서는 2경기의 승리가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2, 3라인의 차이 득점 깊이의 차이가 좀 해소되는 느낌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2차전에서 좀 다양한 라인에서의 득점 기업 물론 이 부분은 켈걸이의 실수가 1차적으로 관여가 된 부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여러 라인에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보여주게 된다면은 충분히 켈걸이랑도 해볼 만한 상황인데 그래도 2차전에 지금 샘지라드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켈맥 마카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 선수의 빈자리를 조금은 메우는 그림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지라주 선수가 참 시즌 내내 참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공백이 어느 정도는 감행할수록 느껴질 가능성이 크고요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1라인의 화력으로 제압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양상에서 지금 경기를 제압을 하고 있는 거죠 접전에서는 골탠딩이 뒷받쳐주면서 승리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1라인이 상대방의 1라인을 완벽하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하는 모습 이런 부분 경기 양상이 앞으로 두 게임 더 똑같이 나온다면은 또 없애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2차전에서 콜로라다가 거의 패배 직전에 있다가 엠티맥 공격에서 극적으로 동점껄 놓고 연장가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3차전까지 끌고 가면서 터닝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캘거리가 또 다른 터닝포인트로 또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동부의 템퍼베이 서부의 캘거리 컨퍼런스에 지금 1위 팀들이 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캘거리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골텐딩이 불안불안하다라는 게 지금 2, 3차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 스미스보다는 저는 다빌드 리티스 선수를 쓰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동안 포스트 시즌에서 스미스 선수가 진짜 굉장한 모습 보여준 적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스미스 선수를 기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2, 3차전에서 지금 보여주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좀 골텐딩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시리즈 보겠습니다 퍼시픽 2위 3위의 대결 세너제이 샤크스 대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의 시리즈인데요 1차전 세너제이가 승리를 했는데 베이거스가 1패 후 2연승을 했습니다 2차전 3차전을 잡으면서 현재 2승 1패로 베이거스가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평소에 또 세너제이가 그래서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예상이 있었던 시리즈였는데 베이거스가 2차전 3차전 분위기 전환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완벽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저는 2라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라인이요?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의 2라인이 사실 저는 제러드 갤런트 감독이 최근 2년 동안 보여준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보여줬던 속도전 역습 학기에 딱 맞는 구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팀의 변수가 될지가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포스트 시즌에서는 2라인이 그냥 아주 팀을 끌고 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상대방의 턴오버 유도라든지 실수를 유도하는 장면 그리고 공격 지역의 전개 같은 부분은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베이거스의 1라인보다는 2라인 그러니까 1라인은 카르손 라인이고 2라인은 스테스니 선수 라인이죠 근데 스테스니 선수 라인이 훨씬 더 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턴오버 실수 유도에 대한 역습 이런 부분이 참 베이거스에 많은 도움이 되고 오히려 더 강점이 되고 있는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거스의 2라인이 결국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상하게 오타에서 넘어간 선수들이 갑자기 플레이오프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마크 스톤 어제 헤트트릭 하면서 지금 3경기 6골을 넣고 있어요 마크 스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베이거스 골드나이츠의 3선수가 플레이오프 득점을 1, 2, 3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막강하고요 이제 2라인 장마가 참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참 세 번째 경기를 보시면은 베이거스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초반에 확 달려가지고 피리어드 초반에 골을 넣어가지고 확 이제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는 거 3차전에 1, 2, 3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다 골을 넣었죠 그렇죠 거의 30초 안쪽에 피리어드마다 계속 골이 나왔습니다 1피리어드 16초 2피리어드 21초 3피리어드 36초 그렇죠 이거는 베이거스 골드나이츠가 작년에 참 재미를 많이 봤던 운영인데 이거 득점원들 보시면 가만히 보시면 다 2라인 선수들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2라인이 더더욱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되게 희귀한 일이네요 1981년 보스턴 이후에 플레이오프에서 매 피리어드 1분 이내에 골을 넣은 게 역대 두 번째 일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베이거스 골드나이츠가 아주 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확 분위기를 잡으면서 그렇죠 경기를 좀 쉽게 풀어가는 그런 양상이었던 것 같아요 자 베이거스의 2라인이 좋았다면 세너지의 2라인은 어땠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세너지 3가 지금 수비에서 참 많은 불안함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경기에서 2라인 수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크 에르드아르드 블라식 선수가 등에 퍽을 맞는 부상을 당하면서 2차전도 중간부터 결정을 했고 3차전도 아예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비가 탑포가 좀 구멍이 나고 말았어요 수비 조합이 아예 합이 잘 안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리카르손 선수도 시즌 후반기를 많이 쉬었다가 온 선수고요 물론 뭐 그 기대 이상으로 참 잘해주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아직 경기 몸 상대가 100%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브랜트번 선수는 올해 라딤 시메크 선수라는 파트너를 얻은 이후로 참 잘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런데 시메크 선수가 시즌 후반기에 부상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즌 후반기부터 세너제 샥스의 수비진이 계속 유동적으로 변해왔다는 겁니다 고정적인 라인을 계속 못 찾고 변화를 줘야만 하는 부상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저는 감접적으로 참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코칭 스탭에서 대응책을 빠르게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다면 올해도 지금 베이거스한테 발복을 잡힐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블라시키 선수의 부상이 현재까지는 타격이 되고 있는 세너제이 같은데 3차전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4차전 이후에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세너제이가 어떤 카드로 베이거스에 맞설지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조선턴 선수가 4차전 출장 정지를 먹었습니다 아하 이제 머리 쪽에 체킹을 들어가면서 그것도 변수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공격진 깊이 말씀드리면서 3라인이 세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핵심은 조선턴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못 나오게 되거든요 또 알 수 없어지네요 점점 이제 안 좋은 뉴스가 많아지네요 세너제이도 그렇군요 자 서부의 다른 시리즈도 한번 보겠습니다 센트럴 1위 네시빌 프레데터스와 와일드카드 1위 델러스 스타스의 대결인데 1차전을 델러스가 이겼고 2차전을 연장 끝에 네시빌이 이겼고 3차전이 저희 녹음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막 끝났는데 3대2 네시빌이 이겼습니다 1패 후 2연승 네시빌입니다 제3자가 봤을 때 이 시리즈는 진짜 제일 재밌고요 한 점차 승부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극적인 골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쨌든 근데 지금 저는 센트럴의 두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백중세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네 뭐 네시빌 같은 경우에는 2차전에서 지금 보일 선수라든지 시몬스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한 여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전 델러스 원장을 잡았다라는 부분은 조금 더 수월하게 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델러스도 지금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별 차이가 안 나요 3경기 다 접전이에요 지금 그렇죠 완전 접전이었고요 또 4경기를 홈에서 딱 잡으면 3판 2승이 되기 때문에 이러면 또 점점 알 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두 팀이 모두 백중세로 가고 있다 좀 수비적인 양상인 백중세로 가고 있다 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는 이번 시리즈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네시빌이 1차전을 졌잖아요 근데 네시빌이 역대 9단 플레이오프 역사상 1차전을 지고 들어갔을 때 네시빌이 역대 시리즈 승패를 보니까 총 9번 1차전을 진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시리즈 전적 0승 9패입니다 1차전을 진 시리즈는 다 졌어요 9번 이번에 과연 일단은 2, 3차전을 이겼는데 왜 왜 3연패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한번 지켜볼 일이네요 자 다음으로 센트럴 2위 3위 대결이죠 위니펙 제츠와 세인트로이스 블루스의 대결 여기는 1, 2차전을 원정으로 치렀던 세인트로이스가 두 경기 연속 역전승으로 잡았는데 3차전 이번엔 반대로 위니펙이 세인트로이스 원정에 가서 역전승을 거두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2승 1패 세인트로이스가 한 게임 앞서가고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이 두 팀은 왜냐하면 모두 다 원정에서 또 승리를 거두었고요 사실 두 팀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뭐 세 번째 경기에서 6대3의 스코어가 나긴 했지만 이것도 한 번의 흐름을 딱 휘어잡았을 때가 좋았다는 거거든요 이제 4대3 상황에서 4대4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막히고 그 다음 플레이에서 바로 5대3이 되어버렸어요 이러면서 이제 추격의 끈이 이제 한 번 확 풀리는 상황이 됐고 그 뒤에 비닝턴 선수가 아주 쉬운 골을 실점을 하면서 아예 게임이 틀어지는 상황이 나오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땐 두 팀은 좀 백중세고 이긴 경기들은 자신들의 장점을 잘 살린 경기 운영을 했다라는 부분 세인트 루이스가 센터진이 조금 득점에 관여를 했고 3차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거는 사실 조금 백중세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유니팩도 계속 파워플레이 골을 넣고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나왔던 유니팩이 승리를 하는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 시리즈도 좀 서로 호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시빌드 델러스만큼이나 지금 유니팩과 세인트 루이스의 대결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양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NHL 플레이오프 1라운드 열기가 점점 더해지고 있는데 한 주 또 지켜보겠고요 어떤 결과로 또 많은 분들의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겠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경기 보시면서 경기 감상평 등등에서 여러가지 목소리를 댓글을 통해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